계산 작업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표 1에 상품 코드를 이용하여 상품명과 성별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명은 상품 코드에 상품 코드가 A로 시작하면 표준형, P로 시작하면 선택형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상품명을 먼저 표시하고 성별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컨케드 함수와 그 다음에 스위치, 레프트, 라이트 함수를 이용할 건데요. 첫 번째 상품명은 스위치와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한글자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고요. A3에 가서 한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A 또는 P라는 값이 추출이 됩니다. A이면 저희는 표준형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P이면 선택형이라고 표시할 건데요. 문제에 제시된 함수는 IF가 아니라 스위치 함수입니다. 그럼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SWI라고 입력하시면 스위치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왼쪽에 한글자를 추출하셨는데요. 그 값이요. 신표, 문자 A입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표준형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문자 P입니까?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렇다면 선택형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A면 표준형, 그 다음 P면 선택형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구하신 상품명 뒤에다가 하이픈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성별도 구해서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연결할 때 M% 연산자가 아니라 문제에 제시된 컨케드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식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문자를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컨케드 함수 입력하시고 맨 뒤에 가서 신표, 연결하실 텍스트는 하이픈 입력하시고 신표. 다음 성별은요. 상품 코드가 M로 끝나면 남자, W로 끝나면 여자라고 표시하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작성하신 거와 같이 스위치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따라서 값을 작성할 건데요.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 입력하시고 상품 코드에 가서 신표,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그 값이 M입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M이라면 저희는 남자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다시 W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W이라면 여자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그 다음 스위치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컨케드 함수 가로 닫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아까 구하셨던 상품명 뒤에 성별이 연결돼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시고요. 컨케드 함수를 통해서 텍스를 연결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 함수는 첫 번째는 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식을 통해서 구하신 값이 A입니까? 그럼 결과로 표준형, 두 번째 조건이 P입니까? 그럼 선택형이라고 형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1에 상품코드와 가입나이를 표4에 가서 상품코드와 가입나이를 찾아서 교차하는 가입금액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올 건데요. 참조할 때 행과 열의 위치 값을 교차하는 값을 찾아오는데 행과 열의 교차하는 값은 문제에서 x매치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x매치 함수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매치 함수와 동일한데요.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오름차순되어 있거나 내림차순되어 있을 때 참조하는 유형이 살짝 매치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의 위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인덱스 함수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d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열의 위치는 가입나이를 통해서 몇 번째 위치합니다. 라고 작성할 건데요. x매치라고 입력하시고요. 배열에 있는 항목에 상대 위치를 반환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찾을 값은 현재 구하고자 한 데이터의 같은 행에 있는 가입나이를 선택하고 심표. 그 다음 표사에 가서 10부터 60까지 작성된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하되 f3 둘러서 절대참조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이터를 일단은 찾을 겁니다. 숫자 10과 같습니까? 20과 같습니까? 라고 찾는데요. 정확하게 일치한 데이터가 없다면 오름차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항목을 참조합니다. 만약에 내림차순 되어 있을 때는 큰 항목을 참조하고요. 그래서 참조하는 영역이 오름차순이 되어 있어서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54세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열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5라고 구해졌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가입 나이에 따라서 위치가 몇 번째 위치합니다. 라고 숫자로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등호담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인덱스 한 함수를 입력하고요. 실제 가져올 데이터가 있는 영역을 선택하되 F3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행의 위치도 X매치 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위치합니다. 라고 구할 건데요. 우리는 상품 코드를 가지고 상품 코드는 A열에 있습니다. A3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 영역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정확하게, 지금은 딱 문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상대적인 위치를 구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심표 열의 위치는 아까 X매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맨 마지막에 가셔서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행과 열에 교차하는 데이터에 가입 금액을 찾아다 결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산 작업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3에다가 가입자 수를 표시할 건데 표 1에 가입 나이를 참조해서 가입자 수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가입자 수가 0보다 큰 경우에는 계산된 값을 두 자리 숫자 뒤에다가 명자를 추가해서 표시하고요. 그 외에는 미가입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배열 함수니까 범위를 지정해서 가입자 수를 구하고 난 다음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신 다음 FR 입력하시면 프리퀀시 찾을 수 있고요. 도수 분포를 세로 배열의 형태로 구합니다. 라는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고 더블 클릭하신 다음 데이터는 가입 나이에 가서 결과를 표시할 영역을 범위 정하고 오셨고 수식을 복사할 게 아니기 때문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두 번째 구간은 10부터 20, 60이 입력된 데이터가 아니라 최대 값을 참조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큰 숫자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4부터 N9를 선택하고 가로 닫고요. 배열 함수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시면 돼요. 0보다 큰 경우에는 숫자 두 자리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명자를 붙일 거고요. 0보다 작다면 지금 0이거나 0보다 작다면 미가입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등호 다음에다가 텍스트 함수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맨 끝에 가서요. 문제에서 if 함수가 없어요. 그러면 따로 조건을 주지 않고 한 번에 텍스트 함수에다가 형식을 설정하실 건데요. 첫 번째 큰 따옴표 문 꺼서 0보다 큽니까? 그렇다면 숫자 두 자리 뒤에 명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요. 0보다 크지 않다면 미가입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형식을 작성하시고요. 큰 따옴표를 닫습니다. 텍스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함수가 있는 프리컨스 함수가 있으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0보다 큰 데이터는 숫자 두 글자와 명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까 0이었던 데이터에는 미가입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표 1의 가입 나이와 상품 코드와 납입 기간을 이용하여 상품 코드별 그 다음 가입 나이별 가입 나이별 평균 가입 기간을 제22부터 5, 25 영역에다가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커서를 제22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average 함수와 if 함수를 통해서 먼저 작성하고요.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average, if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에서 가로 열고요. 저희는 상품 코드에 가서 f4 절대참조 그 값이 i22와 같습니까? i23과 같습니까? f4를 한번 두번 세번 눌러서 i열을 고정하고요.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에서 가로 열고요. 이제 가입 나이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f4 절대참조하시고 그 나이가 위쪽에 있는 데이터 1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2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현재 입력된 j20을 선택하시는데 j20, k20, l20 20행에 있습니다. 라고 20행을 f4, f4 눌러서 행을 고정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다시 한번 곱하기 다시 나이에 대해서 가로 열고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가입 나이 데이터를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작습니까? 클릭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방향키도 되네요. j21과 같습니까? k21과 같습니까? l21과 l21보다 작습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같지 않고 작습니까? 21행에 있습니다. f4를 한번 두 번 눌러서 행을 고정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신표 저희는 납입 기간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f4 눌러서 절대참조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평균 납입 기간이 구해지는데요. 이렇게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에서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식을 선택하고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 if에러라고 입력하시고 맨 끝에 가서 신표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신 다음 가로 닫고요. 배열 수식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를 보겠습니다. 개발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시고 문제 제시된 사용자 정의함수를 입력합니다. 퍼블릭 펑션 사용자 정의함수는 FN 가입 상태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데이터는 납입 기간 미납 기간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if문과 n%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납 기간이 납입 기간 이상이면 이라고 if 만약에요 if 미납 기간이 크거나 같습니까 납입 기간보다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해지 예상이라고 FN 가입 상태에다가 표시하고자 합니다. 해지 예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납입 기간이 아 미납 기간이 납입 기간 미만인 경우 중에서 라고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경우 중에서 미납 기간이 0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납 기간 현재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인 데이터에 대해서 해지 예상이라고 처리가 끝났어요. 그럼 남아있는 데이터는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미만인 자료만 남아있거든요. 그 자료들 중에서 미납 기간이 0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if 구문을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앞에다가 else 그렇지 않다면 else 라고 입력하시고요. else if 미납 기간이 0입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건을 주시고요. 그러면 정상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정상 다시 미납 기간이 2를 초과합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else if를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제 정상이고 미납 기간이 2를 초과합니까 라고 2를 초과합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휴면 보험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휴면 보험 그 외에는 else 나머지에 대해서는요. else FN 가입 상태에다가 민합 기간에다가 민합 기간에다가 연결해서 M% 연산자 그 다음 개월 미납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작성을 하셨고요. 미납 기간이 나비 기간 이상이면 해지 예상 그 다음 그 다음 나머지에 대해서 미납 기간이 0이면 정상 만약 2를 초과한다면 휴면 보험 나머지에 대해서는 미납 기간에다가 몇 개월 미납이라고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셨고요. 오른쪽에 닫기 버튼 누르시고 커서를 G3에 갖다 놓으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현재 입력하셨던 FN 가입 상태를 선택하고요. 나비 기간과 미납 기간에 데이터를 넣어주시고요. 확인 버튼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두 개 나비 기간과 미납 기간에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에 따라서 가입 상태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이미지에 그림에 실습한 결과값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실습하고 나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작업 5문항 살펴보셨습니다.